뭐 디래? 안 김어띠야 해 주는데? 비지 왜 안 들어가나? 아 레벨도 무서워 지금 들어왔어 나 저 로딩이 안돼요 어? 너 튕겼나? 어? 조졌다 조졌다 아카이템 나 에이브 올게 아 메일 라플이 튕겼네 저 비가야 비 메일 라플이 튕겼네 아 뭐야 한 개에도 비가 비 비 비 비 뭐야 아직 안 나온건가? 뭐야 나 왜 아 시작이 이제 됐어 한 번 하나 아 나이스 팀 이거 내 팀 더 꺼내야지 어이씨 양쪽으로 아 언니 저 프레임 떨어져서 안 나와요 나갔다 올게 일단 그쪽엔 길 없어 어 뭐야 뭐야 방금 아 역시 프로게이머 오오오리 길마 잘해 길마 잘해 역시 아무리 썩은 일반인이어도 프로게이머한테 안 되는거 네는 너희annt 아.. 어.. 안기무 띠 있다 아 나만 튕겨 들어왔다며 아뇨아뇨 들어갔는데 그 뭐냐 핑 떨어져가지고 10 아래로 떨어져가지고 안올라와요 요즘 껐다 켜나죠 응 음.. 쟤도 돌고 있나본데? C4 다운 아무도 체크 못했잖아 아 C4 있었어 저기에 설대 A 설대 설한다 아 퍽엠.. 퍽엠 맞네 어..어우.. 아 안돼..어우.. 아 까비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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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하앙 돌아서 A로 왔네 아 까비다 올킬 각이었는데 적팀이 앙기모티 거린다 어떡하지? 차단해 난 안보여 차단해서 이제 앙기모티 못할 듯? 니 와서 부재자면 앙기모티 거리고 있어 퍽 와.. 전진폭 오셨네 4번 쓰나 아이씨.. 자 6번 볼게..어우.. 아 나와 나와 아..제발.. 두꺼 있으면 안돼 아.. 어 나 죽었어 이거 7 앞에 하면 간다 어..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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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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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얘 10호 아니었네 아니 10호 먹는소리가 들렸어 아니 B 어떻게 들려 4번 방 앞에서 7..7번.. 아 7번 안들려 7번에서 4번 방 앞에 얘 가끔씩 버그 사운드 보고 떷얼렸어 씨발꺼 진짠 한 번에 돌 스나 반샷 스나 반샷 아 스나 피일 롱에 피일이에요 내려가면서 바로 서버 삼하나 사하나 다운 피일 다운 삼하나 사하나 삼하나 사하나 쟤 스나 개피야 아 3번 들어갔어요 2번으로 오 의자에 앉아있어서 깜짝 놀랐네 이 번 33쪽 개피 치고 계시네 4번이였어요 4번 이라스트 모르제 삐로 갔나 여기 3번으로 진입했었거든 여기 3번으로 진입했었거든 컷 앙 안간거리인데 이거 사람들 흐흐흐흫 아 진짜 왜프랄까 어린애들인가 보지 뭐 즐겜 즐겜 흐흐흐흫 흐흐흐흫 흐흐흫 자 다운 상끝에 하나 3쇼에 있는거 같은데 3쇼에 있는거 같은데 2배하나 있던거 같은데 모르겠다 아 아 여기있어 4번 방어 하나 3쇼 아 7 7 7번 7번 나이스 짠 10번 7번 7계단 10번 챙겨서 다시 올라간다 어 벽에 걸리셨어요 흐흐흫 라이브를 딴거 드는건 어때? 그냥 저처럼 밸런스 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너 그거 무조건 그거만 들기에는 넌 힘들어 그리고 방어때는 그게 필요가 없어 솔직히 아 나 극한에 공격일때는 가벼운 총기류를 드는게 좋기는 해 근데 방어때는 쓸모가 없어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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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기본저격도 DMR인가? 그거도 돼 4번 봐 하나? 나 그거에 안 넣어놨거든 지금 삐록 낙하 하나 있었어요 10분 싸운데? 10번에서 삐록 낙하 하나 있었어요 7번 계단으로 한 명 올라왔어 아 이거 이러면 안되는데 3쇼 대 10분 다운 여분 내가 봐줄테니까 앞만 봐 나가지 말고 그냥 방어해 7 앞에 하나 있어 체낮 Carter 초개피해 gewesen 그럼 너 그거 말고 없어 총이? 나? 야 지금 레이어 그거에다가 베트랑 베터랑 사건이랑 기본적으로 넣어가 차라리 아 헤드 터트렀네 차라리 맥터 들어 백터가 이거잖아 아냐5 탈했다 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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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을 들어 탈 안 넣어놨다니까 레오야우시네 쓰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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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을거 아니야 얘 초보자랑 탈 안 넣어놨다니까 세팀 그 팀에서 패키지 구매 가능하지 않아요 아니면 너 뒤지면 나가 나가서 나가서 템 사과 오면 되잖아 그 DLC 그거 안돼요? 그 스팀에 DLC 있거든요 그거 받아오세요 나가서 받아오면 되잖아 잘 탭하고 받아놓고 게임 나갔다가 받아오면 되잖아 칠버닛 한명 들어왔어 칠버닛 칠버닛 오른쪽 배고기해 대기 컷 점이 하나 뭐야 재집했어? 뭐야 에이더도 왔어 에이.. 에이쇼스로 들어왔네 오우 우 둘 다 쓰나다 상자 한 번 더 봐야되나 뭘 둘 다 쓰나야 라이플이구만 저기 슛! 나이스 텔레오님이랑 그 1이 되나 얘 몰라 1번방인가 아 옆에 있네 까비까비 이거 나가지를 마 나가서 계속 죽을 바에 나가지를 마 그냥 나가지 말고 방어하는 연습을 해 계속 나가면 안통해 계속 아까부터 3번으로 나가더만 방에서 7번도 나가고 계속 죽잖아 그럼 안가는게 낫어 많게 죽으면 나가서 타르라도 끼고 와 돈 있으면은 이번판 끝나서 상점가서 무기사 7번에 또 내려왔어요 가지 말라니까 아 P 많아? 아 몰라요 이거 B롱 수나도 있고 내가 P 갔어 롱 봐 롱 봐 못 봐요 지금 저 P 1 장전해야 돼요 공중중이에요 A에 둘 컷 B롱 하나 있었고 A 하나 A 하나 A 하나 A 하나 반 P 아 진짜 아 알겠다 그냥 바로 나가기 놓으면 되나? 하하 ENTIMIE Maximum Dig sabemos We'll take battle 所以ïn Il A 나이스 recuper ale 问 네네네 구롱이 있어서 다행이다 에휴 씨... 구롱 조지러 갈까? 이해라? 저 라플 들었어요. 7번 걸러올까? 7번? 오케이. 그럼 7번 하고... 10포를 챙겨라줘! 자, 제가 챙겨갈게요. 구롱 있다. 아니, 갓 있으면 반통 당해. 나이스. 디귿자 쓰나 있어, 디귿자 쓰나. 네, 쓰나 있어요. 폭탄하고 유탄 던져서 그냥 밀어버려. 아, 설때 라플. 나이스. 디귿자 쓰나. 디귿자 쓰나, 오른쪽으로 붙었다. 도망간다. 도망갔다, 도망갔어. 서래 그냥. 도망 안갔어요, 한 명 있어요. 3회 안 와. 아... 아... 엇 버려졌다, 그래도. 나이스, 5번. 까비. 나이스! 와우. 와우. 힝터 들어도 되나요? 응, 아무거나 들어. 지금 공격일 때는 그런 것도 들어도 돼. 네, 어택이라서 괜찮아. 어택이라서 괜찮아. 대신 롱전 하지마요. 롱전 하지마고 그 골목길 같은데. 그런 데서 유리하는 거야, 금에서. 거기 숨어있거나 빨전 띄우면 달려와요 그냥. 이기니까. 빗길로 도달하면 됩니다. 쓰나 있어요, 쓰나. 비... 뭐야, 저기 몇 번이야. 비까지 쓰나. 스포 버려놨어요. 어? 스포 어떻게 버리지? 스포 먹었는데? 스포 먹었는데? 스포, 스포, 스포. 스포 먹었는데? 스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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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 2번 하나. 롱순아 다운. 아anni маг 낯. 나이스 다운. 롱라풀 다운. operationally. 스포. 스포 맞았어. 스포 맞았어? 5번 봐줘 한 명 7번 남아주고 마지막으로 가는 사람이 남아야 돼 다운 숨어있었어 숨어있어 한 명 더 한 명 더 나이스 7번 봐줘 7번 1피 이제 나이스 응응응 불쌍하세요 재밌네요 오랜만에 하면 재밌어 짜짠짠하게 가지 마세요 캬 나이스 B 밀자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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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구롱쪽에 쓰나있어 아 구롱이라 모르나 저기야 구롱이야 저기 오른쪽 어 구롱 아 자꾸 안간걸리네 저 느낌 오빠 그 브리핑 들었을 때 어딘지 모르겠으면 탭을 눌러 잠깐 그 안전한 데에서 잠깐 탭 눌러 오케이 오케이 웬만하면 순서대로 1, 2, 3, 4 이렇게 돼있거든 A에 근데 2명인 거지? 설때랑 2번 설때 2번 그러면 그냥 밀어버려도 되지 않냐? 그냥 밀어도 될 것 같아요 그냥 2번에다 폭탄, 유탄 던져놓고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 여기다 10번 버려둬 설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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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1번 1번봐 2번 하나 2번 2번 하나 있어요 왼쪽이 그냥 붙어 어 거기에 그냥 붙어있어 죽여! 아이고 들어왔어요 네 들어왔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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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A가 셋이었네 굿 조업은 이승션 아 아 아 이상하게 수비되는 밸런스가 좋다가 공격되는 하드펀쳐가 잘 맞아? 아 대가리 따기 좋잖아 패줌이 아 패줌이래 하드펀쳐가 수탈 따기 좋지 헤드라인 따기가 너무 좋아 방어 같은 경우는 상대가 밀고 와서 밸런스가 좋고 하드펀쳐가 따라가기 힘들잖아 좀 내가 염막 갔어 내가 염막 갔어 이롱 있어 이롱 쓰나 있어 라프린지 뭐가 있어 헤드 헤드 쓰나 헤드 아 헤드 아니네 뭐야 어디 맞춘거야 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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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다 옳다 예 철대에 있다 아 갇혔어 롱에 있어 롱에 헤드 뒤에서 나오겠다 아이고 화이팅 그럴 때는 롱에 있는 애는 패스하고 안에 있는 애는 족치로 가 아 나 뱉터지 마지막 라운드 나이스 구롱쓰나 박스조 조심하고 이거 이렇게 하고 그냥 A가도 된다 지금 B 흔들었으니까 다왔다 다왔다 지금 힐 그걸 딸생각하지 말고 지퍼챙기고 달려라 A로 예이 아 다른애 또있어 다른애 또있어 아하 너무 늦어 들어갈때 빨리 들어가야된다 아 예 수고하셨습니다 와 소리 안내고 갈려고 했는데 오! 이미 널 봤잖아 니가 7번에 올라가는걸 봤잖아 쟤네들이 그럼 얘네들 졸린다고 이미 브리핑이 돼서 다시 다 백으로 가지 아우 나 너무 힘들다 그니까 빨리 가야지 그렇게 걸어서 다니는게 아니라 아하 아 아 아 아